요시무라 스즈키가 나오게 된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통수를 혼다한 데 통수 맞아가 요시무라 할아버지가 빡쳤거든요. 어... 중간에 요시무라가... 요시무라 아저씨 저거에 나오는데... 아 이거다! 아 그러니까 여기 영상이 나오네. 그러니까 요시무라 USA하고 요시무라하고 이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된 이유가 요시무라 아저씨가 요시무라 판권을 미국한테 뺏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시무라가 두 갈래로 나눠요. 요시무라 재팬하고 USA R&D로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오리지널은 USA보다는 요시무라 재팬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프로젝트X 영상을 일단 가지고는 있거든요. 요시무라 편입니다. 부품이 전해져 왔다. 부품이 왔다도 맞는데 이거는 조금 저거 했네. 원래 원어 번역은 전해져 왔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요시무라가 그래가지고 USA하고 일반 저거하고 나뉘어졌던 걸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일본에서 요시무라를 했고 요시무라가 이제 그... 미국 쪽에도 그러니까 미군들 대상으로 요시무라 아저씨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고국으로 돌아간 미군들한테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 요시무라 인지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만든 요시무라 부품들을 미국의 이제 그 요시무라 이제 저거 뭐냐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아저씨가 판권이 아니지 여기 보면 요시무라 해외에서 팔고 있는 아저씨가 요시무라 판권을 뺏은 일화가 있죠. 그게 뺏겼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이 어이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손가락 쫄쫄쫄 빨다가 다 뺏기고 다시 이제 터들터들 일본에서 요시무라를 접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다시 되돌아왔죠. 그러고 다시 요시무라를 일으켜가 요시무라 아저씨가 아... 엄마... 아이고... 엄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하필 또 공방이 불이 나고 뭐해가 하다가 이 아저씨가 지금 뭐냐 올라왔던 게 그 GSX... 아니지... GS1000 시리즈다. GS1000 요시무라 GS1000 요시무라 GS1000... 스즈키 GS1000이 있거든요. 그때 요시무라 아저씨의 눈을 번뜩이게 이제 하게 해준 모델이 GS1000인데 스즈키 관계자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 이걸로 머신 하나 만듭시다 캤답니다. 그래가 아저씨가 눈에 불을 키우면서 제기를 하게 된 게 GS1000 때문에 이제 다시 요시무라가 일어설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은 만듦새를 보면은 일단은 이게 정품 가품 차이 나요. 카본 같은 경우에 확실히 차이가 나고 카본 말고 알루미늄이나 이제 스테인레스 뭐 이런 류 같은 경우에는 정품하고 가품하고는 디테일적으로 차이가 나요. 이게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딱 보면 싼 티 나요. 싼 티 안나면은 정품입니다. 그렇지 요시무라 아저씨가 이게 있었죠. 처음에 일단은 오토바이 개조 해주는 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미군들 대상으로 해가 미군 안에서 주말마다 오토바이 경주 대회가 열리는데 이제 미군들 중에서 몇 명이 요시무라 아저씨의 솜씨를 알고 찾아와 가지고 오토바이 개조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승수증 장부 뭐 이래 알려지고 자체 경기도 참고하고 이러다가 혼다 할배가 어? 그렇게 해가지고 오토바이 튜닝을 혼다에서도 맡기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혼다가 요시무라 아저씨 뒤통스를 그하게 한 방 때리지. 왜? HRC를 만들거든. HRC 혼다 레이싱 컴퍼니인가? 뭐 그거잖아요. 그거 잊기 전까지는 요시무라 아저씨가 혼다 하면 충성 충성 하면서 해달라 하는 거 기일 빡빡하게 주는 거 이런 거 열가슴을 다 해가 다 맞춰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샌가 혼다 할배가 어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고마 이런 거 자체적으로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HRC가 들어오면서 뒤통수 거나하게 맞은 요시무라 아저씨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내가 혼다는 무조건 밟고 일어서야겠다. 혼다가 나를 밟았으니까 개 같은 것들. 이래 돼가지고 스즈키 오토바이도 만지면서 그렇게 됐대요. 결국은 요시무라 아저씨는 쓸바다. 그렇게 기결됩니다. 왜 요시무라가 지금까지 팩토리 팀 있잖아요. 요시무라 스즈키 팀 빨간 거 있잖아요. 그게 있냐면은 그때 그 응어리 젖는 게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시무라 스즈키 팀 그렇죠? 이 빨간 거 이 빨간 알천 이거는 네구레이스 사양인데 요시무라 스즈키가 나오게 된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혼다한테 통수 맞아가 요시무라 할아버지가 빡쳤거든요. 타도 혼다를 외치면서 스즈키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스즈키하고 처음 손 잡았던 모델이 GS1000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전에도 스즈키 손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시무라가 컴플리트 바이크는 거의 뭐 스즈키가 많습니다. 엔진까지 장인 정신으로 캠 샤프트 한 땀 한 땀 전부 다 이제 장인 정수 정신으로 연마해서 만들어 갖고. 이래서 나오는 바이크는 여기 보면은 요시무라 스즈키 GS1000R 이라는 요 기종이죠. GS1000R 요시 할배. 요시무라 할배가 이를 갈아다니고. 혼다 이 버릇이 같은 새끼를 하면서. 혼다 H2K가 멀쩡하게 잘 저거 하다가 요시무라 밥줄을 끊어버렸으니까. 손절이 아니고 그냥 단절이요. 단절. 요시무라 혼다 컴플리트. 요시무라 컴플리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시무라 하아. 아 이거는 미국이네. 오 로드레이스 엔진 서비스. 야 이런 것도 있어. 엔진 띄가지고 일본에 택배 보내주면은. 요시무라 아저씨가 장인 정신으로 엔진 한 땀 한 땀 튜닝을 해서 보내줄란가. 모리와키요. 사우. 그렇지. 그래 맞다. 모리와키 사우가 일본에 남아 있었거든. 큰 사우가. 큰 사우가 모리와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리와키 마후라. 요시무라 안에서 이제 일하고 있었던 사우가. 이제 장인 처갓집. 그 처갓집 식구가. 일본에서 생활을 다 접고. 미국으로 건너간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빡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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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요시무라 막 이제. 빼앗겨가지고. 이제. 빈털터리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사우가. 그 요시무라 공방을 하나를 마련을 해 놔줘요. 그러니까. 귀국을 했을 때. 언제든 귀국할 수 있도록. 언제든 돌아오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이. 그 세팅을 해 놓고 있었던 거야. 요시. 그러니까. 모리와키 사우가. 그래가 요시무라 할배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뭐. 눈티 방티 다 쳐맞고.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기고. 이제 빤스 바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전 재산 다 뺏기지요. 그래 와가지고. 요시무라를. 이 사우가 마련해 줬던. 그. 게러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시. 그 전에는. 일본에서는 이제 빠이빠이 끝이다. 하고 접고. 나갔는데. 그런 거야. 요시무라 스즈키 팀을. 옛날까지는. 어. 요 있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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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些 경험가 있었는데. 그렇다. 아 여기다 있다 있다 찾았다. 예. 요. 여기보시면 역대 요시무라 컴플리트 바이크가 있어요 다 쓰즈끼네 컴플리트 바이크는 다 쓰즈끼였나 보네요 혼다는 없었네요 토네이도 1200 본네빌 본네빌 소금사막에서 최고속도 때문에 참가해가지고 이게 붙었을 거예요 아마 R1100 알죠? 과부 제조기 87년도랍니다 3대가 만들어졌대요 제가 요시무라 컴플릿 바이크의 존재를 알게 된 게 이거예요 하야부사 X1 가격이 생각보다 쌌네요 2000년도 당시에 한 2600만원 정도? 디자인이 프론트 마스크 디자인이 기존 하야부사랑 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카타나 1135R 이거 파이널 에디션 놀랍게도 이 캬브레타 카타나가 제가 2001년식 R1000이 나왔을 때 같이 홀류 생산이 됐었어요 판매가 됐었어요 R1100 같은 경우에도 GSX R1100도 그때 순행식 캬브모델이 여전히 판매중이었어요 2001년식 R1000 베이스로 토네이도 S1이라는 건 좀 비싸다 이게 2001년식 R1000 베이스입니다 가면 갈수록 한정 생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요시무라에서 돈떡이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M450R DRZ4400 그걸 베이스로 만든 게 있는데 총 13대가 팔렸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토네이도 3 050 50대 한정인가? 아 다섯대네? 다섯대 한정 이구나 공산현식 알찬 옛날 방식의 크랭크 샤프죠 이게 전월 타입이 아니고 볼 베어링 타입의 크랭크 샤프입니다 하나의 쇠를 깎아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전부 다 분해, 그러니까 프레스에 눌러가지고 분리, 분해가 돼요 아 그래서 이게 그 싱이라 하는데 그 캠 샤프트의 그 변형도라고 해야 되나? 밸런스를 이게 잡기가 좀 쉽지가 않죠 하나 잡아 놓으면 하나 틀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크랭크 샤프트의 힘 없이 잘 작동하게끔 하려면은 아무튼 이거를 리빌딩하는 게 굉장히 큰 기술력이 필요했다 엄청난 정밀도를 요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크랭크 재생하고 만질 줄 아는 곳은 거의 오토바이 한 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필적한다고 생각을 해요